아 여기 아주 거대한 거대한 집 스트리스 얼마야? 금액부터 보자면은 저 의자가격이 138,200불 여기서 사게되면 999,999 10만불이래요 10만불이면은 1억 1000? 1억 1000만원 지금 여기서 사게되면은 38,000불을 세이빙 절약을 할 수가 있네요 4천만원 절약을 할 수가 있네요 4천만원 리버스톤에서 한 번 보이네요 거대해서 한 번에 다 보이네요 슬라이드아웃이 몇개예요 도대체 아 슬라이드아웃이 하나 둘 세개 넷 다섯 슬라이드아웃이 다섯 슬라이드아웃이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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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압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되어있어요 오마이갓 여기는 층고가 제 머리 위로 한 명이 한 명이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와 조명도 멋있구요 여기 여기 엔터테인룸 여기 엔터테인룸 여기다 들어와서 자 대형 냉장고가 있구요 여기 삼성거네요 삼성대형 냉장고 와 와 아 지금 또 여기 냉장고가 작동이 되고 있네요 시원한 냉장고가 짠 나옵니다 여기는 어우 무슨 김치냉장고 같아요 네 아 아 아 삼성걸로 아주 고급제품으로 다 썼네요 네 네 타일도 어 진짜 타일에다가 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아일랜드도 있구요 주방에 아 자막 사이ontin 대형 pół치 여기는 갑s 연행으로 이수트 들어가는거 딱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살sehen 가 갑 Ultra Р 으 아 좋아요 이제는 다이닝농지 여기는 갑이현영으로 스토프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딱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갑을 한 모금에서 갑갑을 향하고 앞에도 보고 스위도 보고 좋아요 수랍닭은 하도 많아서 이거 다 열어볼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다 열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요? 여기는 샤워샤 카일라이트 엄청 커 이거 다지도 않아요 깨금발을 해도 안다요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진짜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이거 세 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진짜 퍽 퍽 퍽 퍽 퍽 여기서 스펜이고 라이트가 여기서 다 필요한 것 같아요. 완전 디비디오모. 오우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여기는 침실 침실에 카펫이 깔려있네요 푹신푹신하고요 이거 만약 킹사이즈 같은데요 킹사이즈 침실 킹사이즈가 더 커 보여요 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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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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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조기 세탁기 세탁기 깨끗게 세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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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액이 금액을 다시 보자면 10만불이에요 지금 보신게 키스 스윙 보통 트러블은 이런거는 못돌아요 드라이 웨이트 아무것도 안채웠을때 그냥 이 상태에서 7361kg 자체 2개만 안에다 치를수 있는게 956kg 물을 다 채우게 되면은 물을 다 채우게 되면은 617kg 자체 2개만 제멍에 보았기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